상암몰득전기장 엄청나요 여기? 아니요? 잠시만요 오! 너의 윙을 좋아해? 너의 윙을 좋아해? 지금 여기는 바로 상암몰득전기장 토트넘 핫스포트 오픈 트레이닝이 있는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나이키에서 초대를 해 주셔서 오픈 트레이닝을 오시고 싶었는데 이제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 시점에서 약간 직캠처럼 싹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왔거든요 이 유니폼에 제가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진짜 뭐 회비된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모르고요 만약에 받는다 한 명이라도 사인 받는다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나눠드리겠습니다 어 어 뭐야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안에 선수들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이때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줘야 돼요 1인칭 시젠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때 속에 제가 지금 혼자 있습니다 팬들도 꽤 많이 왔어요 와 이 선수들을 여기서 보다는 와 신기해 진짜 아 근데 손 하트를 받으실 수 없나 졌나본데 벤데이비스랑 꼬이비르랑 손 캔한테 이거 맞냐고 계속 얘기하세요 승봉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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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공을 진짜 안 베내네 야 벤탄 크루가 안 했어 진짜 공을 착착 이렇게 배급을 진짜 잘하네 지금 꽤 오랫동안 치고 있는데 공을 절대 안 베내요 아 이제 뺏겼다 아 우리 형은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죠 아주 올려있기 형님 진짜 우리 형을 위해서 그냥 짧은 가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밤이 한번 나있게 제안을 한번 제가 한번 해봅니다 안 흘려내려도 되고 얼마나 커 펜트 감독님이 전술 지시를 내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보단이 진짜 좀 믿기지 않는다 솔직히 근데 저는 오케이 그쵸 와 맨시티 같은 팀 만나면은 상대 압박이 엄청 강하거든요 오우 아 샬리송 가비 봉이 우리 형 좋아하고 스피로 보던 선수들은 감독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진짜 좋아하는 팀의 훈련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뭐지 아 뭐야 로메오 선기기 선수 장난치고 있어요 히샬리송이랑 로메오는 보던 것 같았어 나이키 진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위치 직접 위치를 잘해 주었죠 아 로메오가 선두 선수들이라 계속 장난치고 있어요 선수는 지금 쫓아가요 지금 선두 선수가 쫓아가는데 로메오를 로망가고 있어요 아, 선뜻한 분의 도자기 터치. 조금 후에 도든한 선수들이 이제 셔틀런 훈련 다 끝내고 곧 온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싸인해준네요. 여기 사람들이 꽤 많이 밀려있는데 팬들과 이런 접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, 도든한. 오, 근데 진짜 한 명 한 명 사진 다 찍어줘요. 오, 콘테가 눈이 오셨다. 이거 진짜 엄청난 팬서비스다. 지금 해리게인 선수는 저기 끝에 있고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중요한 건 아니예요. 이렇게 해주세요. 여기, 뱀지? 감사합니다. 선생님, 기억나요? 기억나요? 3년 전에 한국에 관계자가 있었다고요. 정말? 한국대학교 학생들에게 공개되었다고요? 네, 그 학생들은 기억나요? 네,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었어요. 네, 네, 네. 저는 그 학생들이었어요. 오, 진짜? 네, 네. 그 시즌에 좋은 것 같아요. 그는 내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여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가 너무 힘들어 많이 뛰어 좋은 시즌 고맙습니다 새로운 로스피드 잘 어울려 18.10 8.5 8.2 지금 취해 주셨어? 취해 주셨어? 진짜? 아니야. 아나. 아... 아... 이거 좀 찍고 잘 찍어. 사진은 너무 자극적이 없지. 아, amazing. 잘 어울리라. 네, 나도. 이것도 좋아. 상상할 수 있음. 네. 5분 정도 기다려. 하자. 수고하자. 감사합니다, 올리브어. 좋은 시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? 아니요? 잠시만요 오! 여기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만요 수키야 수키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, MLS 형이 엄청 좋아 메인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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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저희한테 꼭 하고있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즐거워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워 잘 열심히 해놔야 돼 좋은 일 우리 행운을 제외한 모든 선수분들 이제 싸인이 끝났구요 근데 선수분들이 이 손풍키에 관심이 많으세요 손흥민 선수는 저기있는데 진짜 한명한명 다 스킨십 해주고 너무 대단하다 진짜 피곤할텐데 이야 이렇게 많이 받을 줄은 진짜 몰랐다 여기? 네 오! 반! 오 예! 여러분이 필요하군요? 네 이제 다 얘기하네요 오! 선풍키는 거 같은데? 오! 안녕하세요! 깜짝이야! 오 우리! 잘했어요? 잘했어요? 안 피곤하세요? 네 괜찮습니다 아 진짜 대박 이번 시간 파이팅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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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역대급이에요 진짜로 이런 팬서비스는 저는 태어나서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로 헤리킹 선수 진짜 얼굴이 창백해 거의 진짜 피곤이 상접한데 근데 또 다 해줘 우리흥? 아니 그렇게 아까 셔틀런 훈련 진짜 힘들었는데 다 웃으면서 어 약간 좀 팬 좀 떨리는 거야 선수분들이 한 명씩 나한테 점점 다가오는데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더워서 선풍기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? 인기 폭발이야 진짜요? 아 진짜로 에웨르송 선수가 엄청 좋아했어 올리버스킵 선수도 되게 좋아하고 오늘 진짜 팬심이 폭발하는 하루였습니다 진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Just do it 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약속 드린 대로 이거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분을 뽑아서 딱 일주일 뒤 일주일 뒤에 고정 댓글로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그분께는 댓 댓글도 달아놓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네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여기 상암 월드컴기장 1인칭 시샘철 이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정규 편성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